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꽃만들이 담당합니다. 나중에 아들 자식 나오면은 김고결 어때요? 아들 자식이 뭡니까? 아들 자식이. 나중에 아들 자식을 나오면 한번 검색해볼게요. 오케이. 우리 정국이 꼬만 안 와요. 저..저는.. 우리 정국이 꼬만 안 와요. 저..저는.. 나중에 아들 자식을 낳으면 한번 검색해볼게요. 오케이. 나중에 아들 자식을 낳으면 한번 검색해볼게요. 오케이. 우리 정국이 꼬만 한 번 와요. 저는.. 제가.. 자 앞으로 멤버들과 꼭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? 아 저는요. 저는 진짜 솔직히.. 다 필요 없고요. 그냥.. 되게 오래.. 이거 계속하면 돼요. 저는.. 오.. 저는 사실 그거면 되거든요. 맞아. 지민이 형이.. 지민이 형이 언제 나한테 얘기했어? 저는 멤버들 자식 보고 싶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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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20년 후에 서로의 아들이나 딸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20년 후에 서로의 아들이나 딸들이 모여서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갔으면 싶겠다. 이렇게 보면서 그냥 되게 그렇게 하면은 30년 후에도 야! 미끼리 밥 먹으면서 내가 너네 아빠랑 50년 전에도 싸웠어! 막 이런 거 그렇게 한 번 해보고 싶네요. 20년 후에는 네. 재미있네요. 또 있어요? 누구? 뭐 있을까? 아니 감독해가지고 수영! 아! 지나갔다! 뭐 또? 뭐 아버지가 보인다고 하라고 그러지? 아빠! 아! 아빠! 아! 아빠! 아! 아빠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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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보고 있어요? 저 얼굴은 정말 뭔가 가슴에 와 닿는 아빠의 얼굴이에요. 아! 아빠 사랑해요. 미치겠다. 그래. 네. 틀어주세요.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두 개가 제일 라임. 봤어 봐. 괜찮은데 아쉽겠다 똑순이 같죠? 똑순이 같으면 안 돼? 뭐가 나야? 똑순이 똑순이 우리 애는 한글을 네 살 때 깨쳤답니다 우리 애는 한글을 네 살 때 깨쳤답니다 우리 애는 한글을 네 살 때 깨쳤답니다 식물 한글자막 생각나는... 앞으로 더욱 인쇄 안좋아 덕터에 대해 깨치지 않습니다 다섯 가지 아쉽다 그리고 입장판 구조를 아듭